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호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4년도 수능대비를 위한 지구과학1, 지구과학2 연간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커리큘럼 소개에 앞서서 언제나 저에게 많은 사랑과 응원,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오즈패밀리어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너무나 많은 사랑받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 자 2024학년도 수능대비 있어서도 정말정말 열심히 하는 2023학년도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할거에요 자 제가 사실 매년 이렇게 커리큘럼 소개할 때 사실은 저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하는 다짐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화 그래서 2024학년도 시즌은 어쨌든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할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요 2024학년도는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런 우리 오즈패밀리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어쨌든 같이 한 번 열심히 달려가는 걸로 약속하고 자 본격적인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과학 1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과학 1의 정규 커리큘럼 자 쫙 나와있죠 여기에 새롭게 추가되는게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스피드 매직 개념 추가가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조금 이따가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하고 잠깐 이 정규 커리큘럼 소개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 연간 커리큘럼 소개를 보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셔야 되냐면 어 그냥 뭐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한다네 이게 아니고 어떤 시기에 어떤 공부가 우리들에게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학습을 저희들이 시켜드릴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간 커리큘럼은 단순히 저희들이 어떻게 뭘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어떤 시기에 어떤 만큼의 공부를 끝내야 하는지에 대한 걸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연간 커리큘럼 소개가 곧 여러분들이 각 시기에 해야 할 나름의 학습 소위 클리어해야 할 미션이라고 생각하시고 학습 계획을 잘 이 커리큘럼 소개와 맞추어서 학습 계획을 짜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입문 강의부터 개념완성, 기출분석, 실력완성, 문제풀이, 총정리까지 스피드 개념까지 차근차근 잘 준비되어 있고 이에 대한 건 제가 상세하게 조금 있다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강의가 올라가면 저도 어느 시기에 이만큼을 하고 이만큼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해당 강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족족 그냥 다 따라오셔야 돼요 바로바로 밀리지 않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2024학년도는 지금 이제 현 교육과정으로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까지 수능이 치러졌거든요 근데 이제 글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 아 이만큼이 더 있으면 좋겠다 저기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또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모의고사 커리큘럼에선 새롭게 베이직 모의고사 레벨1, 레벨2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각각 15회씩 베이직 모의고사 레벨1은 일단 간단하게 소개 말씀 올리면 총 12문제로 구성이 되고요 개념형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개념 확인 형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어있고 아 그 다음 베이직 모의고사 레벨2는 총 15문항식으로 한 회차가 구성됩니다 자 개념형 모의고사에 자료 분석이 좀 추가가 돼요 오케이? 아 그래 아주 복잡하고 어렵진 않지만 아 이 그래프, 이 그림, 이 도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적용시켜야 되는지를 연습할 수 있게 만든 그러한 형태의 모의고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출시 시기는 1월, 3월 모든 문항은 빠짐없이 해설 강의가 제공되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5주 모의고사 시즌1부터 시즌4까지 레벨3라고 정리해놨는데 온전한 완성된 형태의 완벽한 구성의 모의고사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모의고사에 대한 디테일한 소개는 정규 커리큘럼 소개를 차근차근 마무리하고 이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무료 특강으로 제공되는 EBS 수특수환 뭐 언제나 제가 이거 또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규 커리큘럼, 모의고사 커리큘럼 그 다음 전략적으로 우리들이 공부해야 할 EBS 연규 유지에 대한 무료 컨텐츠까지 꼼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아 딱 봐도 지금 할 거 되게 많죠? 좋습니다 입문 강의부터 차근차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에 개강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 커리큘럼이 업로드가 되면 이미 필수 입문은 다 개강이 되어 있을 상황일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스텝 0으로 저희들이 정해두었고 지구과학 1을 처음 시작한다는 필수 그리고 저는 2024학년도 필수이면 좀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한 번 지구과학 1을 공부했던 경험이 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또는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선택과목에서 지구과학 1을 해야겠어 아 이거 뭐 좀 어렵고 재미도 없는데 왠지 막 분위기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등 떠밀려서 선택하게 될 것 같아 아 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드리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의 그 기존의 어떤 기억과 경험들 이거를 완전히 색다르게 바꿔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렵다 재미없었다 분명히 원인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원인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그냥 탁탁탁탁 공략해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에 빠져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1의 개요 및 학습법 현 교육과정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 그리고 과목 특징 어떤 내용들이 단원별로 어떻게 소개되는지 그리고 지구과학은 워낙에 지구과학 과목 내에서도 이렇게 여러 영역으로 또 구분이 돼요 근데 각각의 영역마다 학습법과 공략법이 좀 다릅니다 출제된 문제의 패턴과 스타일도 달라요 어떤 데는 암기가 강조가 되는 반면 어떤 데는 자료분석 해석이 강조가 되고요 어떤 데는 막 계산도 해야 돼 그래서 단원별 공략법 공략 포인트 정확하게 여기서 학습법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은 본격적인 학습에 필요한 배경지식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렇게 느꼈던 분들의 꽤나 많은 이유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또래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 비슷한 인생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지구과학과 관련된 배경지식은 그렇지 그냥 살아가는 시간만큼 그의 비례에서 쌓이는 건 아니거든요 안 그래?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해 온 거 배워 온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학교를 가방만 메고 다녔다고 해도 현재 지구과학원을 공부할 때 필요한 배경지식은 교육과정 내 이미 다 차근차근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됐어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 뭐 살다 보면 까먹거나 잊어버렸거나 또는 관심이 없거나 그냥 해서 열심히 안 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끌어모아서 긁어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는 그런 기초 개념 강좌라고 보시면 돼있습니다 인문강의가 돼있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조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거 진짜 저는 진짜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조금 더 어릴 때부터 온라인 강의 완벽하게 적응이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왠지 인터넷으로 강의를 보면 뭔가 공부가 좀 부족하고 덜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지 그거 그냥 제가 한번 깨드리고 싶다고 실제로 여러분들 질문 게시판이나 이런 어떤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을 올리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까지 다 해본다면 야 이게 온라인 강의로도 부족함이 없구나 정말 많은 공부가 되는구나 완벽하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테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누가 된다더라 라는 것만 듣고 해보는 거랑 본인이 직접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고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오 이거 진짜 되는 거 맞네 해보고 들어가는 건 또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분량이 길지가 않습니다 12강 길지가 않아요 내용 가볍습니다 물론 일부 머리 좀 써야 되는 내용도 있어요 새롭게 추가한 게 있거든요 하지만 길지 않고 내용이 무겁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1단에 시작을 했으면 끝장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완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완강 한번 딱 때리고 나면 아 이게 된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성취감 아 나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하나를 끝냈구나라는 성취감 이 작은 성취감 작은 성공의 기쁨이 결국 큰 일을 치를 때 필요한 정말 정말 소중한 밑거름과 장양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023학년도 필수입문과 조금 다르게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2024학년도 필수입문 지구과학원에는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추가된 내용이 대체 뭡니까 그거는 필수입문 오리엔테이션 보시고 강좌 듣고 따라오시면 차근차근 정리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이 말씀은 제가 좀 드릴게요 2024학년도 필수입문에서 몇몇 내용들이 추가가 됐는데 그럼 예전 강좌는 그 내용을 설명 안 드렸냐 안 드렸겠습니까 절대 아니지 필수입문에서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개념편 유형별 자료 분석 문제 파이널 모의고사 여기저기서 설명을 참 많이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필수입문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소개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 제가 같이 그 설명과 함께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필수입문 강좌에서 소개하는 모든 내용들은 개념편 문제풀이든 유형별 자료 분석이든 어디든 소개가 다 돼요 반복이 된다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입문 강의에서 얘기했으니까 다 알지 그래서 그거 보고와 또는 여기서 설명 안 해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개념편에서 아주 짤막하게 빠르게라도 한 번 을퍼는 드려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입문에다가 해당 내용들을 넣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나름 단연간의 경험으로 필수입문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개념편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어지는 상위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게 됐을 땐 학생 여러분들이 정작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건 여기거든요 여기서 온갖 신경을 집중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많은 문제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이 내용부터 난생 처음 듣는 내용이면 단계를 밟아 올라가나가는 게 그게 수월하지 않아요 그때 이걸 어렵다 보니까 쉽지 않아 재미가 없어 손 놓게 된다고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을 받아보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구과학 관련 질문 저희들이 제일 많이 소화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정말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질문들을 올리는데 그 질문에 가장 많은 어떤 원인이 이 필수입문에서 소개해드린 내용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듣고 알고 개념편을 듣고 이어지는 문제 유자분 따라오는 것과 이 내용들을 개념편에서 난생 처음 듣고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를 급박하게 이렇게 따라 나가는 건 여러분들이 내용을 듣고 소화하고 이해하는 과정의 매끄러움이 완전 다르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개념시즌이 끝나고 저는 이제 조금 어려운 것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를 공부하는 분들도 하다가 막힐 때 그 막히는 부분의 문제가 뭐 여기저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수입문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이 살짝 잊혀지거나 빠져있거나 그것들의 어떤 빈틈이 있을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걸 저희들이 알기에 그것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강조해드리고 배경 지식을 잘 쌓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탑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기 위한 단계적 학습의 일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심할 건 필수입문에서 소개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 가벼워요 이걸 알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가는 건 지구과학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이 큽니다 아시겠죠 저는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필수입문 강의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본인 스스로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 메가스트리 학습자료실 오즈지구과 카페에도 올려두었습니다 따라서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 봅니다 셀프 체크리스트 작성해 보신 다음에 얼만큼 본인에게 배경 지식이 있나 아니면 부족한가 를 판단해 본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해 가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이제 새롭게 시즌이 시작되면 이미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랑 이제 나름의 호흡이 잘 맞고 궁합이 잘 맞는지를 이 필수입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오케이 좋습니다 하 저는 이 필수입문 강의에 대한 많은 자부심이 있어요 하하하하 자 오케이 자 입문 강의 이렇게 진행이 돼서 어 11월에 개강해서요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바로 완강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 이어지는 스텝 1,2 매직 개념성 자 전체 지구과학원 수능 대비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강좌 되겠습니다 분량 제일 많고요 제일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현재 2015 개정교육 과정에 지구과학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여기서 다 떠들어요 아시겠죠 어 실상 수능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모든 개념적인 부분들 암기요소 전부 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스텝 1, 스텝 2로 구분한 건 이제 뭐 우리 2023년도부터 이렇게 스텝별로 구분을 했잖아요 어 단계적으로 구성을 하지 않고 내용들을 설명드리면 중간중간에 갑자기 어려운 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처음 개념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해요 어렵다고 이해돼? 그리고 어렵고 난이도 있는 내용이 1단원에서 특정 주제에서 불쑥 2단원에서도 특정 주제나 내용에서도 불쑥 3단원 4단원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킬러 단원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맛만 먹고 조금 여러분들 속을 긁어보겠다 하면 어디서든 조금 이렇게 불편한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따라서 스텝 1에 대한 공부를 전체 한 번 끝내고 각 대단원별 중단원별 각 주제들에서 스텝 2 조금 고난도로 어렵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의 주제들 또는 우리들이 이해하거나 어떤 상황 판단할 때 좀 복잡하게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개념 원리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따로 뽑아서 스텝 2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법은 스텝 1에 대한 전체 공부를 끝낸 다음에 스텝 2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1단원의 스텝 1을 끝내 그리고 1단원의 스텝 2를 공부하고 2단원 스텝 1 듣고 2단원 스텝 2를 듣고 이렇게 각 대단원별로 스텝별로 공부를 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스텝 2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내용이 자칫 어떤 학생들에게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지구과학 과목 특성이 잘 파악되지 않고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의 어떤 각각 주제별로 어떤 공략법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있지 않을 땐 처음 스텝 2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텝 1을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스텝 2를 보면 아 지구과학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게 딱 어느 정도 감히 온 상태이기 때문에 스텝 2 공략이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사실상 스텝 2까지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신 문제가 됐든 수능 문제가 됐든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 원리라든가 암교수에 대한 건 거의 빠짐없이 여기서 정리가 다 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개념도 배워 대표용 분석 최근 주요한 기출문제들도 풉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이 어떤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최근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질문이 되어있는지도 이 개념 완성 강좌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런 개념 적용 연습보다는 개념 설명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온라인으로도 이 개념 교재에 있는 문제나 내용들 외에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추가 문제들이 또 나가요 중단어별로 추가 문제 파일 다운받을 수 있게 나가고요 거기 문제마다 해설지 다 들어있고 하여간 막 맞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복습 프로그램 진단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요 온라인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들 버스 타고 다기거나 전철 타고 다기거나 길을 걷다가는 좀 위험하니까 안 되고요 그때 잠깐 잠깐 남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도 잘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진짜 농담 아니고 2024년도 오즈 매직 개념 완성 강좌를 완강을 때렸다 이 60강 정도 되는 강의를 하나도 빠지없이 완강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을 잡고 어느 곳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시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다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완강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꽤나 많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어? 야 세상이 이거 어? 드라마를 봐도 60편짜리 드라마를 보기 어려운데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하물며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외우고 공부해야 되는 이런 강의를 60강을 다 봤다라는 건 아 여러분들의 의지 열정 대단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이걸 끝낼 수 있었으면 이어지는 후속 강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성으로 그냥 끝까지 갈 수 있어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개념 완성 강좌는 워낙에 중요한 강좌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얘는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또는 필요하다면 특정 중단원이나 특정 주제들을 발췌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여러 차례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 처음 설명 듣고 딱 개념편을 공부하잖아요 어?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어?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적용돼서 풀리는구나 느끼는 바가 있겠죠? 두 번째 다시 보게 되잖아요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어?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보면 또 달라요 아시겠죠? 재밌는 드라마든 영화든 처음 볼 때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느껴지는 게 다르거든 안 그래? 비슷해요 비슷해요 어?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밟아 나갔던 선배님들 그리고 그 먼저 밟아 나갔었을 때 어떤 실패 사례 성공 사례들 다양한 경험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많은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개념편 다시 볼 때 얻어갈 수 있는 게 많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오케이? 어? 좋아요 자 그러면 개념 강좌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 자 이어지는 기출분석 역시나 스텝1,2 개념편과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편에서 스텝1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기출분석에 스텝1에 포함되어 있고요 매직 개념편 스텝2에 수록된 내용들은 기출문제 집에서도 스텝2에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문제를 풀 때 어? 1단원 문제인데 나름 저 뒤쪽 단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1단원에 들어 있으면 문제 풀 때 짜증나나 안 나나? 짜증나지 불편해 되게 그죠? 어? 지구과학의 몇몇 내용들은 단원 통합적인 성격을 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문제들은 뒤쪽 단원에 넣어 주는 게 올바른 어떤 학습 수순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별 정확하게 대란원, 중단원, 중단원 내에서도 주제별, 주제 내에서도 유형별로 분류해서 문제들 차근차근 잘 수록해 두었고요 수능 기출 평가물고사 기출문서 현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필요한 문제들 다 들어 있고요 교육청물고사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 전에 출제된 2009 개정이든 또는 그 전에 7차 개정이든 7차 교육과정이든 어쨌든 개정 전에 문제들이라고 할지라도 현 교육과정에서 이런 정도 자료를 보고 이런 정도 내용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건 엄선을 해서 이 안에다가 잘 넣어두었습니다 오케이? 요게 중요해요 요게 현 교육과정에 부합된 문제를 엄선해서 넣었다라는 거 정말 저희들이 진짜 환장하겠는 것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고 공부하겠다는 건 좋아요 좋은데 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을 아무 생각 없이 긁어모어 가지고 막 풀고 있더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현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출제된 문제는 괜찮아 하지만 이전 교육과정에서 지구과학원에 있었던 기출문제라고 막 풀어내는 건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내용들이 지구과학원에서 빠지거나 지구과학원에서 내려오거나 막 왔다갔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 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요게 저랑 같이 기출문제 공부하지 않을 분들이 혹시나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조언 하나 말씀드리면 현 교육과정에서 공부가 필요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걸 구분하는 눈을 가지는 게 또 쉽지 않은데 그래요 그래서 기출분석은 역시나 개념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사설모의고사 문제들에 매몰돼서 기출문제는 아 지나간 문제고 이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문제고 아 우리가 앞으로 풀 문제보다 왠지 수준이 낮은 것 같고 이런 잘못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듯하고 그래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쉽게 쉽게 이렇게 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조언과 조언을 가장한 잔소리를 한다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 어 문제 풀었더니 쉬운데요 가 아니라 아 우리들이 배운 개념이 무엇이고 이 배운 개념들로 이런 형태로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문제 풀 때 써먹어진 암교수라든가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문제에 대한 답이 찾아지고 결론이 도출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연습을 이걸로 하는 거라고 아 그냥 풀어보니까 풀리고 쉽네 어렵네 이게 아니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어 문제풀이를 통한 공부는 물론 제가 강의에서 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반복적으로 드리긴 할 텐데 문제풀이를 통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춰보는 걸로 공부가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어 맞았던 문제든 틀렀던 문제든 문제 풀 때 적용되는 개념이 무엇이고 어떤 곳에 있는 개념이 어떻게 딱 그 안에 적용되어서 어떻게 어떤 사고 과정으로 답이 찾아지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걸 질문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아는지에 대한 경향파 오케이 요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 진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조차 안 풀어본 친구들이 진짜 농담 아니고요 저희 실전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어 이거 좀 너무 선 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있다니까 답답해 죽겠다니까 어 과거 기출문제에서도 그런 복잡한 계산 자릿수가 안 맞는 뭔가 약간 불친절한 계산 이런 것들이 나온 사례가 있었고 이미 기출문제에서도 어 당시에 어떤 시험이 치러진 상황에선 학생들이 깜짝 놀랄만한 야 이거 좀 선 밖으로 약간 약간 반걸음 정도 나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기출문제들이 이미 출제된 사례들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아 기출문제가 이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개념학습이 이만큼이고 그것들을 이제 개념편을 싹 다 한번 정리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되고 진일보 된다면 어디까지 건드려질 수 있겠는지를 그 다음 스텝인 스텝3에서 또 설명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해 가시겠어요 어 물론 개념편에서도 충분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괜찮습니까 스텝3 유형별 자룬서 설명 이어 갑니다 매직 개념완성 강좌에서 수능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모든 개념에 거의 다 설명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그건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학생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를 하고 문제 풀 땐 어떤 부분에 난이도가 있냐면 문제를 봐 해석이 안 돼요 분명 우리말로 문제가 나아 있는데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지가 해석이 안 돼 또는 그래프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자료가 나와요 어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가 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왜 교과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거 기출문제 나왔었던 거 아니고 난생 처음 보는 형태의 그래프든 그림이든 있거든 해석이 안 돼 그래 문제를 못 풀지 근데 실제로 문제 풀을 제가 해드리고 문제 답이 찾아나가지는 답이 찾아지는 과정들을 쭉 설명 드리면 아 이거 다 아는 거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어 그게 뭐냐 개념학습이 완벽하게 돼 있어서 머릿속에 개념들이 잘 들어 있어도 필요할 때 그 개념들이 어디에 있는 개념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그게 필요하거든 특히나 최근 문제 난이도는 그런 부분에서 난이도를 높이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거 압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 상황 던져놨는데 상황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수많은 개념들 중에 어떤 걸 끄집어내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 요게 포인트라고 그것들을 연습하기 위한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3학년도 유연별 자료 분석부터는 단순이었던 개념 반복과 빠른 개념 복습이 아닌 완전히 고난도 개념과 복잡한 형태의 자료 또는 계산문제들만 발췌해서 난이도 높은 것들만 여기서 잔뜩 연습하기 위한 컨셉으로 변하는 거 알아주시고요 2024학년도에도 스텝3 컨셉으로 진행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연별 자료 분석은 입문 강의는 뭐 필수고 개념과 기출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연별 자료 분석을 듣는다 아 빈틈이 그냥 장난 아닐 수 있어요 왜 지구과학1의 모든 개념을 여기서 다 설명하지 않아 음 난이도 있는 것들만 발췌하고 복잡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것들 또는 계산문제 이런 것들만 좀 모아서 설명드리는 그리고 이미 유연별 자료 분석부터 연구실 제작 문제가 여기서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도 난이도 있고 조금 어려웠던 건 스텝2에서도 정리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반복적으로 풀어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또 있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유연별 자료 분석이 3월에 개강됩니다 3월에 3월에 음 3월에 개강됩니다 3월 4월에 걸쳐서 총 27강 30강 좀 안 되는 분량으로 어 빡세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이제 3월 4월까지 안녕하세요 과거1000 과거의 문제 과거의 문제 과거의 문제 과거의 문제 그래서än 문제 TOM bleiben STR 정보 시 32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출문제에 업그레이드된 나름 난이도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 그리고 복잡하지는 않아도 꼭 필요한 개념원리를 다루는 그런 문제 또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처음 볼 만한 자료인데 그런 것들 여기다가 잔뜩 넣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기출문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풀어보고 맞았다 틀렸다만 판단해서 끝내면 안 돼요 공부가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개념원리가 적용되는지 그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고요 틀렸다면 어떤 개념 또는 어떤 암교수를 몰라서 또는 어떤 부분을 적용을 못 시켜서 틀렸는지 어떤 실수를 해서 틀렸는지를 이때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7월 8월에 실전문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이런 분들 계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실전문제를 풀어봤는데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12월, 1월, 2월 그때 개념 표현 다 하고 기출문석 끝냈는데 막상 또 학교생활도 하다가 이렇게 보고 또 실전문제 여름에 대해서 딱 풀라고 했더니 기억이 안 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개념이 기억이 안 난다고.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공부했다가 그냥 그냥 책 계속 안 보고 방치하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은 머릿속에서 날아갑니다. 증발된다고. 승화된다고 할까? 날라간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까먹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꾸준하게 개념 반복으로 하고 복습을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실전문제를 푸는 데 너무 어렵거나 안 들어온다 문제가 그럼 사실은 개념 학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개념 완성을 다시 보는 게 맞고요. 연구실 제작 문항 이전에 기출 문제를 먼저 섭렵하는 게 순서가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근데 개념편 기출 분석을 완벽하게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5월 달에 스피드 개념 완성 강제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유연별 재료 분석이 3월 4월에 진행되고요. 실전문제가 치러지기 전 그 기간에 저희들이 스피드 개념 빠르게 길지 않아요? 빠르게 개념 복습을 하기 위한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스피드 개념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분량이 짧아, 짧아, 작아. 그리고 스텝 2.5라는 건 이제 개념 편에서 진행했던 스텝 2의 내용도 여기서 뭐 빼고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건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는 거니까 시기상.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기 위해선 음? 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 선생님 저는 분량 많은 개념 완성 안 보고 그냥 이것만으로 해도 안 될까요? 그러지 마시라고. 지구과학원에 대한 수능 경험 아주 빡센 완벽에 가까운 공부를 해서 수능을 치러 본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매직 개념 완성을 안 듣고 스피드 개념 편만 듣고 조금 날로 먹겠다. 이거는 조금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음. 그래서 스피드 개념은 매직 개념 완성 강좌를 완강을 한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념 복습은 꾸준히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개념 복습이. 어? 파이널 시즌에도 개념 복습은 계속 해야 돼요. 맨날 떠듭니다. 음. 그 개념 복습이 얼만큼 충실하게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짧게 빠르게 컴팩트하게 개념 복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강좌를 이때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소리예요.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어? 실전 문제. 좋습니다. 자. 됐고. 다음. 마지막.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끝난 다음에 파이널. 어? 파이널 스텝으로 총정리. 파이널 다지선다. 진행이 됩니다. 수능 전 마지막 정리고요. 어? 이제 2024학년도에 새롭게 소개되는 유형이라든가 EBS 연기주제를 통해서 소개되는 어? 요것들은 조금 신경 써야겠는걸.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다지선다 형식으로 구성해서 물론 2014학년도에 다지선다. 파이널 강좌는 컨셉이 좀 바뀔 여지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암기상미 주요 개념 자료 정리해서 최종 마무리 점검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파이널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파이널 시기가 되면 이제 어떤 친구들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막 모의고사 많이 풀고 어려운 문제에 집중을 해서 아 난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어려운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 푸는 것도 물론 필요해. 하지만 그 와중에 같이 개념 복습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개념 복습을 간과하다가 실제 수능을 딱 치르게 됐을 때 평소에 거의 이제 3월부터 꾸준하게 거의 1등급 정도 아니면 1, 2등급 진동 이 정도인데 막판에 이제 방심했다가 어려운 것만 쫓다가 수능 점수가 그냥 평소보다 한 1, 2점 덜 나왔네 한 문제 더 틀렸네가 아니고 말도 안 되게 막 2, 3등급 정도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어? 근데 틀린 문제를 보고 왜 틀렸는지를 분석해 보잖아요? 어? 몰랐던 것만 다 틀려서 그렇게 점수가 어이없이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어? 실제로 수능은 그래 다 틀려라. 어? 니들 진짜 다 틀려라라고 내는 문제가 최근에는 있어요. 어? 물론 뭐 이제 본인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많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하긴 그래.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 문제가 많지는 않아 있어 봤지 하나 아니면 없거나 그래요. 오케이? 그런데 점수가 말도 안 되게 낫다라는 건 본인이 몰랐던 걸 틀린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을 틀린 거고 그래도 시험 볼 때는 시험 현장에서는 제가 몰랐는데 이거는 제가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 요소를 끄집어내지 못한 거예요. 끄집어내지 못하고 적용을 못 시키는 거야. 상황 판단을 못 하는 거지. 그래야 된다니까. 적용하는 연습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개념 적용 자료 분석 개념 복습도 진짜 중요해요. 오케이? 마지막 총정리 요 강좌가 파이널 강좌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규 커리큘럼 소개 말씀 올렸고 선생님 저는 이 중에서 다듣기는 너무 분량 많고요. 몇 개만 좀 골라듣고 싶은데 어떤 걸 추천하십니까?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진짜 이 시기에는 이만큼을 하고 이 시기에는 이만큼을 하고 차근차근 내용들을 완성시켰을 때 가장 높은 점수 완벽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판단을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겨울 시즌부터 차근차근 착실하게 공부를 시작하실 분들이라면 모든 스텝을 차근차근 다 따라오셔서 중간에 건너뛰면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실전 문제도 2023년도도 그랬는데 유연별 자라면서 건너뛰는 친구들 실전 문제 풀 때 진짜 애 많이 먹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밑에가 비어있는데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 쉽지 않거든요. 단계적인 학습이 돼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겨울 시즌부터 같이 공부를 해서 따라올 수 있는 분들이라면 차근차근 이 스텝트를 쭉 다 살포시 지려밟고 가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스피드 개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은 패스 메가패스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하고 계실 걸로 판단이 되는데 패스 수강생들은 언제든지 강의를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스피드 개념이 아니어도 개념 완성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돼요. 괜찮아. 그치?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수행해 주시면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갈 때 그렇게까지 부담없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실제로 파이널 시즌까지 왔을 땐 이 안에 있는 문제들의 80% 90% 이상은 여러분들이 진짜 아주 너무 쉽게 가볍게 딱 소화할 수 있는 내용 이긴 게 맞는 거예요. 학습 상태가 안 그래? 그래도 꼭 골라주세요. 우선순위를 고른다면 개념 유자분 실전 기출도 이거 손가락 길이는 다르지만 깨물었을 때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 기출분석을 강구하면 안 되는데 파이널 총정리는 아 이것도 같이 보는 게 좋은데 어? 아 이거 저거 못 고르겠어요. 근데 개념표는 진짜 이 중에 진짜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러면 개념기출 개념기출 개념을 다 알아도 자료 분석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면 안 되거든 어? 실력 완성 문제풀이 이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 마무리도 해야 되는데 자 저 이런 우이부단함 너무 죄송스럽고요 하지만 다 이유가 있고 필요하기에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학습 상태가 조금 부족했을 때 결국은 문제가 돼요. 음 문제가 생겨. 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다음 단계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결국은 진짜 지독한 악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공감해 있어서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게 나름 이제 아 이게 이렇게 해결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딱 느껴가면서 공부하려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길을 잘 따라와 주셨고 감사하게도 그 길이 여러분들이 저랑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어? 서로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가게 되면 생각보다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그 과정을 해나갈 수 있어요. 오케이? 어 오주교신도가 되는 거야. 하하하하 제가 교주로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하하하하 자 어쨌든 힘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 시즌부터 공부를 해서 한 템포 남들보다 빠르게 또는 뒤처지지 않게 따라하겠다는 일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차근차근 강의가 올라가는 요일과 강의 업로드 분량은 저희들이 개념편부터는 이때부터는 쫙 공지로 올려둡니다. 아시겠죠? 그 약속된 날짜 약속된 요일에 약속된 분량만큼이 꼬박꼬박 올라가게끔 진행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게 올라가면 알림 설정해둔 다음에 바로바로 강의를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만약에 지금 봄이 됐고 여름이 됐어. 발등이 불 떨어졌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아마 뭐 그때 즈음에 그런 분들 위해서 커리큘럼 영상이 다시 한 번 또 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는 제가 딱 다 요거 지금 진짜 시간 없고 긴박하니까 요것 만들어라 이렇게 골라드리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다 하는 거야. 완벽하게 하자고. 남들보다 요만큼 더 잘하려면 이만큼만 더해서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범접할 수 없는 노력을 하고 그만큼의 관심을 보이고 열정을 쏟아부었을 때 그때 요만큼 더 잘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좋아. 자 정규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였고요. 오케이. 자 모의고사 시기를 한 번 보면서 같이 한 번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베이징 모의고사는 개념 완성 스텝 1, 2 기출분석 스텝 1, 2까지 했잖아. 물론 여기 스텝 2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여름, 가을까지 와도 농담이 아니고요. 지구과학원 수강생이 많고 응시생이 많잖아요. 근데 질문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 지금 시기에 이런 거 모르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과 우려를 안겨주는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이 공부가 뒤늦게 시작된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아 들을 땐 알지만 돌아서면 그래 증발된댔잖아. 계속해서 안 쳐다보면 그래서 조금 개념 학습에 대한 기본기가 튼실하게 다져지지 못한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게 사실 튼실하게 다져지려면 선행도 하고 반복도 하고 그런 게 좋긴 한데 이제 딱 1년 만에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분들도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 1에선 한 회차당 12문제가 수록되고요. 여기서는 개념 완성 및 기출분석에서 스텝 1 수준에 다하는 이거는 딱 공부해서 적용시켜서 풀면 바로 풀리는 수준의 개념 확인 문제가 이 안에 포함됩니다. 짧은 시간에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끝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느 지경이 돼야 되냐면 문제 읽으면 문제 읽으면서 바로 답이 딱딱딱 보일 만큼 풀리는 지경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고 쉬운 문제이지만 개념 확인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다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뭐 2024년도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들도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저런 부분이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워낙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추가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들을 사실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아 그런 문제들로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사실은 그래도 여전히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부족한 형태의 질문들이 워낙 많이 올라오고 또 워낙에 많은 요청들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레벨 1에 대한 베이징 모의고사는 개념 및 기출 스텝 1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끝나면 이제 베이징 모의고사를 통해서 기본기를 더 튼실하게 다지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자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 2는 총 15회 진행되는데요. 이건 한 회당 15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해당 얘는 역시나 개념 확인형 문제가 있겠죠. 여기에 자료분석 문제가 추가가 돼요. 자 근데 이제 개강 시기를 보시면 3월입니다. 3월 왜 3월이냐 3월에는 유형별 자료분석이 진행이 돼요. 어 그래서 유형별 자료분석 개강이 될 때 요거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형별 자료분석은 앞서 예고했드렸던 대로 스텝 3야 스텝 3 스텝 2 엔드 스텝 2의 어떤 응용 버전이 이 유형별 자료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든요. 고난도 개념만 그래서 요것만 또 신나게 공부하다 보면 요것도 다 까먹게 돼. 기본기가 이렇게 바람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어 바람 빠지면 안 되니까 또 펌프질 좀 해야지. 좋아. 그래서 유형별 자료분석에서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무거운 건 여기서 하니까 그 무거운 거 외에 조금 기본적이고 가볍지만 여러분들이 놓쳐서 안 될 만한 것들을 레벨2 베이징 모의고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내용 추가돼서 이제 단순하게 개념 확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프, 그림, 도표 등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분석이 여기에는 무겁진 않지만 여기에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 5월부터 5월이면 6월 모평전이죠. 8월에는 9월 모평전이죠. 얘는 6월 모평전 얘는 9월 모평전에 치러지는 5주 모의고사 시즌 1, 2 각각 4회씩 그 다음 9월 모의평가까지 끝나고 이제 모든 2024학년도 수능 대비 학습 소스가 다 공개된 다음에 시즌 3, 시즌 4, 5주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5주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사실은 이 5주 모의고사 시즌 1 같은 경우는 유형별 자료분석은 끝난 상태지만 실전 문제가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실전 문제가 공개되고 실전 문제에 대한 공부 이전에 시즌 1 문제 풀면 처음 저걸 풀어본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실전 문제를 같이 풀고 공부를 한 번 더 전체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대한 공부를 끝낸 다음에 해보면 또 느낌 달라요. 그래서 그런 변화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는 게 사실은 학습의 동기부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변화되어가는 본인들을 한 번 느껴보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6월 모평전에 저희들이 또 완성된 어떤 실제 단원별 문항 구성이라든가 문제 형태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훈련도 한 번 필요하기 때문에 6월 모평전에 일단 시즌 1 들어가고 9월 모평전에 시즌 2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시기 구분이 되는 점 알아주시고요. 사실 5주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뭐 이미 이 길을 거쳐갔던 우리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에게 미리 한 번 더 소개를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5주 모의고사는 문제 난이도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시즌별 난이도 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레벨 3로 나름 열심히 문제를 무턱대고 어렵게만 만들진 않습니다.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잘 들으시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강의를 듣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주 모의고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2023학년도는 꽤나 많았어요. 와 시즌 3도 어려운데 시즌 4 진짜 막 와 진짜 너무 어려운데 보통 6월 9월 자기는 몇 점 받았는데 시즌 4는 풀어봤더니 30점대 20점대라고 환장했고 와 막 그런다고 근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내는 건 잘 들으세요. 시즌 3 시즌 4를 풀 때는 이미 9월이거든 파이널 다지선대를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랑 함께 여러분들이 모든 단계를 같이 차곡차곡 잘 따라온 거거든요. 이해돼? 그렇게 잘 따라왔을 땐 아 이 정도면 풀 수 있겠다 싶은 문제들을 여기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를 만들고 보면 문제가 그래 뭐 어렵긴 어려워도 이 내용은 다 여기서 설명했고 이 내용은 저기서 했고 이건 여기서 연습했고 이런 것도 저기서 연습했고 이게 막 저도 막 주마등처럼 쫙 떠오르니까 아 어려워도 같이 공부를 차근차근 했던 친구들이라면 또 수월하게 풀어내겠는 걸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야. 이게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능 문제도 그렇지만 본인이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에 따라서 느껴지는 체감 난이도는 달라요. 맞지? 그리고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 조금 뭐 수능 난이도보다는 조금 일단 좀 더 가혹한 훈련을 우리가 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진짜 생각 없이 말도 안 되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내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게 이만큼 그 다음에 물어본다면 이만큼 교과서에 있는 게 이네요. 이런 건 아직 문제화되지 않았지만 교과서에 있으면 물어볼 수 있겠네? 이런 것들. EBS 연교제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네? 와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EBS 연교제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니까 우리는 또 한 번 이걸 연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 다 문제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주모의고사에 넣는 문제는 정말 실전에 입각한 훈련 시간 안배라든가 OMR 카드 마킹까지 완벽한 훈련을 겸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인데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선 안의 문제들로 저희들은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틀렀다라고 해서 기분 나빨 게 아니고 어? 이 문제를 틀렀다라는 건 분명히 어딘가 모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빈틈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치? 그 빈틈을 채워나가는 공부를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속자들은 그런 얘기 요즘 많이 해요. 모래주머니 효과 뭐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2024년도 수능에 수많은 후기 저 아직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도 다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밀려서 못 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차근차근 댓글도 열심히 달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수많은 후기들을 보면 수능 문제는 매년 사실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수능 보는 시험 현저에서 느끼는 그 체감 난이도는 또 예사롭지 않거든요. 근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오줌 모의고사가 차라리 더 어려웠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한 번쯤 더 살펴보기 위한 점검 차원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전에 입각한 완벽한 훈련까지 빈틈없이 해드리기 위한 그런 컨텐츠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EBS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구과학원 수능 대비 연능학원 커리큘럼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학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징들이라든가 많은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지구과학2에 대한 수능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지구과학2는 여러분들 아 잘 들으셔야 돼요. 2024학년도부터는 대학 입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정 대학에서 심화선택과목에 대한 투 과목에 대한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무래도 과거에는 지구과학2를 선택한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이걸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었고 지구과학원을 하지 않고 지구과학2를 선택해서 어쨌든 이거를 끝내야 하는 그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과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해제가 됐단 말이지. 그렇다라는 건 굳이 더 많은 시간 아래에서 복잡하고 어렵게 공부해야 하는 지구과학2를 공부해야 할 나름의 어떤 당위성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단은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구과학1에 대한 조금 더 보완된 커리큘럼을 이제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슈가 있고 2023학년도 수능 대비 그리고 수능 문제까지 봤을 때 2023학년도에 제작되었던 강의, 교재들로도 2024학년도 수능 지구과학2를 준비하는 데는 일단의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수능 지구과학2는 2023학년도 수능 대비 강좌의 강의로 대체를 하도록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단 이건 있어요. 2024학년도 지구과학2의 경우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든 EBS 연계 규제든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2023학년도 강의에서 아 이거는 조금 더 뭔가 더 필요하거나 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를 또 만들어서 준비해서 설명드리지 않으면 조금 부족함이 생기겠다 라는 판단이 쓴다면 이해 가시겠죠?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추가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는 새롭게 추가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기출 개념 입문부터 쭉 소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변화되는 점 하나 말씀드리면 2023학년도 필수 입문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1, 지구과학2 이렇게 한 책의 내용들이 같이 수록되어 있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3학년도까지는 지구과학1을 공부하지 않고 지구과학2를 공부해야만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지구과학1의 필수 입문 어떤 강의 듣고 지구과학2는 이만큼 또 듣고 그렇게 하셔라는 그런 어떤 가이드가 있었는데 그래서 2024학년도 지구과학1 필수 입문은 2023학년도에 제작되었던 지구과학1, 2에 다하는 모든 내용을 한 강좌로 묶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쭉 다 보실 수 있게끔 리스트업을 한 강좌로 묶어서 구성을 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2를 2024학년도에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2024학년도 지구과학1 하나로 묶인 필수 입문 강의를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2024학년도 개념편 있고요. 분량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많이 떠들어놨고 개념편과 기출편을 끝내도 아 이거 진짜 많은 공부 되는 건데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과학2의 공략에 있어서는 개념과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저희들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연구실 제작 문제보다는 기출 문제가 일단 우선시 된다는 점 EBS 연기구제도 마찬가지고 우선시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개념과 기출 분석에 일단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학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며 기출 분석에는 뭐가 추가되냐면 2023학년도 6월 모평, 9월 모평 그리고 수능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가 2024학년도 버전의 지구과학2 강좌에서는 2023학년도 강의지만 이 내용들은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좋아요. 그리고 실전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정말 많은 내용들 난이도 있는 그런 설정들을 2024학년도 강조해도 충분히 제공해뒀다는 점 알아주시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추가는 추후에 촬영이 진행되어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다 강의가 2024학년도 버전으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학습 시기나 이후 언제까지 끝내면 좋을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필요한 만큼 최단 시간 안에 이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학습 계획을 잡고 달려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되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지구과학2 내신 대비든 수능 대비든 일단 2024학년도 강의로 대체하는 점 앞서도 이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어 그래도 뭐 일단은 부족함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판단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지구과학1,2 연간 커리큘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연간 커리큘럼 소개는 저도 이제 매년 새 시즌을 시작함에 있어서 나름 처음으로 이제 촬영하는 영상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하고 준비하고 이 시즌 구상함에 있어서 나름 각오를 다지게 되는 측면이 사실 되게 크거든요 아 이제 다음 시즌도 이제 완전 열심히 한번 힘차게 달려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연구실 직원들 같이 이제 힘길전 최대한 열심히 후회 없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각오를 한번 새롭게 다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언제나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뒤처진다면 등 떠밀어서 뒤처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014학년도 수능 대비 강의를 이끌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연간 커리큘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필수인문부터 강의 열심히 촬영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